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속담처럼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약점삼아 돈을 가로챈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협박해서 돈을 빼앗고 대포통장에서 돈을 빼가기도 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불법 인터넷 도박 사기단에서 대포통장을 관리하던 A씨는 계좌가 정지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도박 사이트 이용자 B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은행에 거짓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후 B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은행 계좌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210만 원을 챙겼습니다. B씨는 협박을 멈추지 않고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결국 A씨가 자수하면서 B씨는 공갈 미소와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지난 7일 주부 53살 C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대포통장을 제공해줬습니다. 그런 뒤 휴대전화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자마자 210만 원을 인출해 가로챘습니다. 부정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을 잘못해서 마음대로 인출한 부분에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피해 금액은 모두 국고로 환수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